한국 최고의 엔터 기업 빅히트 세계 최고의 팬 플랫폼 기업 하이브다 BTS 화이팅 바로 볼게요. 자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엔터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 빅히트의 상장도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현재 그 주식 종목으로는 빅히트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이브로 사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며칠 며칠이었죠 삼월 십 구 일이었는데 와 대박 뉴스를 터뜨렸죠 사월 이일 BTS 저스틴 비버와 한솥밥 이놈의 한솥밥 드립은 참 그쵸 한솥밥 먹지도 않는데 맨날 한솥밥이라고 하네 하이브가 일조 원의 미국 엔터사를 인수한다 이 사람이 대표고요 이 사람이 저스틴 비버 이 사람이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와 제가 요즘 출근길에 맨날 듣는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는 노래 여러분들 명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맨날 나올 때마다 들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두 가수가 하이브라는 엔터의 소속 가수라니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다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빅히트의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그 한국 언론식 좀 뻥튀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피셜이 맞더라고요. 예 빅히트의 공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 합병 결정. BH 오디세이 머저 서브 LCC. 이게 빅히트의 아무래도 BH니까 빅히트의 그 자회사겠죠. 그 자회사에서 이타카 홀딩스를 역합병하는 구조가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타카 홀딩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퍼블리싱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이고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부터 레코드 레이블 콘텐츠 제작 유통 아티스트 제휴 기반 의류 뷰티 브랜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주요 아티스트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제이 발빈, 데미 로바토, 플로리다, 졸지아 라인 외에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볼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블랙 아이드 피스, CL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CL도. 네, SB 프로젝트의 주요 아티스트. 그리고 저스틴 비버. 와, 우리 뜻도 형 진짜 많이 컸죠? 야, 형 왔나? 나보다 어릴 것 같은데. 그리고 싸이도 포함되어 있네요. 싸이는 피네이션이라고 국내에도 엔터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소속이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댄앤쉐이, 데이빗 게타. 와, 이분은 진짜 레전드 DJ이신데, 와, 여기도 들어가 계시네요. 데미 로바토, 제이 발빈. 이렇게 뭐, 진짜 뭐, 유수의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타카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회사를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두 번 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배정을 통해서 4,400억 정도를 모으고요. 제3자를 통해서 1,820억 정도를 모아서 그게 한 보유자금이 한 이제 6천억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신규 차입금 4,500억 원을 더해서 1조 760억 원을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빅히트 아메리카라는 자회사한테 넘겨주고 그 신규 차입금 1,130억을 더해서 1조 1,890억 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이타카 홀딩스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로 1조 580억 원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1,280억 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BH 오디세이가 이타카 홀딩스를 합병해서 나중에는 하이브 밑에 빅히트 아메리카 밑에 이타카 홀딩스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19만 7,500원에 진행을 한대요. 와, 그러니까 이게 4월 19일 전에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19만 7,500원의 유상증자로 내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21만 원에 진행을 했는데 제3자가 누구냐면 이타카 홀딩스의 스카프라운 대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우의 다수입니다. 이거 보니까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스카프라운,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칼리레 잽슨, 테일러 제임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씩 주식수를 나눠받게 돼요. 주식수를 나눠받는다는 건 뭐죠?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기업이 이타카 홀딩스를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우랑 다 같이 오, 그래, 내 돈도 써, 내 돈도 써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실환인가?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인데 자, 그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더 보여드릴게요. BTS의 트위터 팔로워가 뭐 이 정도,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비버가 1억 천만 명,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8천만 명입니다. 트위터 요즘 뭐 크게 의미 없을, 없다고 해도 유튜브 보시면 BTS가 4,700만 명인데 비버가 6,210만 명, 아리아나 그란데 4,760만 명 아니, 이 3만 더 해도 이게 얼마야? 1억, 1억, 1억 4천, 1억 5천만 명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와, 이거면 영상 하나씩만 올려도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보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스틴 비버가 하이브한테 이렇게 대단한 팀과 협업할 수 있고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니 엄청 흥분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엄청 흥분이 된대요. 와,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사실인가? 이런 느낌들이 계속 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실감을 느껴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저스틴 비버는 전 세계 모든 회사랑 이런 거 다 합쳐도 유튜브 구독자가 16등이에요. 16등. 저스틴 비버 뿐만 아니라 밑에 하이브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6천만 명, 하이브레이블 5천만 명, 아리아나 그란데 4,700만 명, 방탄 TV 4,700만 명 이게 다 이제 한 기획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이 수익만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다가 추가적으로 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블랙핑크 5,900만 명? YG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빅히트 위버스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YG 플러스가 이렇게 돈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같이 위버스를 꾸려나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위버스라는 빅히트가 만든 플랫폼 안에 지금 트레저라는 그룹이 들어와 있는데 이 트레저가 혹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박예담이라는 친구 아십니까? 그 케이팝 스타에 나왔던 그 박예담 그 친구가 YG에서 잘 성장해서 아이돌로 데뷔를 했어요. 그 YG가 내놓은 신인 아이돌 그룹이 트레저고 그 트레저가 위버스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YG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빅히트가 후발 주자인데 거기서 만든 플랫폼에 우리의 신인을 런칭시킨다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 위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들 공감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띄우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와 빅뱅까지도 입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위버스 샵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BTS 관련 굿즈를 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랙핑크 굿즈 다음에 저스틴 비버 굿즈, 아리아나 그란데 굿즈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위버스 샵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빅히트 또 한 번의 대단한 메가딜을 성사시켰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고 앞으로 행보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이브 다음 단계 하이브 다음 테크가 뭐냐?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을 성장해 새 축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멀티레이블 체제를 강화하고 위버스의 외부 아티스트 입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영향력 및 수익화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외부 아티스트들이 이제 위버스 쪽으로 다 같이 이제 대동단결, 뭉치는 약간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레이블과 솔루션과 플랫폼 이렇게 새 축으로 운영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음악 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위버스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이제는 엔터사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까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세대우에서는 야, 나스닥 플랫폼들의 피어와 피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4만 원까지 받네요. 위버스, 위버스샵은 이익과 유저폭증이 기대되는 MZ세대의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아미가 있어요, 아미. 제 나이 또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미더라고요. 보니까 네이버보다 위버스를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빅히트가 만든 게 팬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BTS가 나와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가장 먼저 올려주는 데가 이 위버스이기 때문에 위버스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다 운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지면 이제 엔터사가 아니라 이 플랫폼사와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비리에셋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넷플릭스는 이제 뭐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이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은 이제 SNS 중심의 플랫폼이잖아요. 얘는 이제 엔터 중심의 플랫폼 기업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스닥 플랫폼과 비교하면 60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만 원이 없나요? 목표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목표가가 34만 원이군요. 34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명석의 일갈 간단하게 한번 봐야겠죠? BTS의 빅히트가 아니라 방시혁의 하이브였다. 사실 빅히트라는 기업이 상장할 때 가장 좀 변수로 꼽혔던 게 BTS가 군대 가면 어떡할 거야? 공백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BTS가 실적을 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빅히트의 실적 쏠림이 BTS 쪽에 당연히 있는 것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만약에 BTS가 조금 공백기를 갔더라도 너무 이렇게 열일하다가 잠깐 쉬더라도 비버가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커버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제 방시혁의 하이브 방시혁의장이라고 불러야죠. 방시혁의장의 하이브가 어떤 미래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진 그러니까 가치주 실적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BTS 화이팅!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점검에 유의하세요. 다짐静니다. 방시혁의 생활을 위해 감사합니다.